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테스트부터 한 번 진행을 해볼게. 수학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두 개를 던져볼 거야.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야. Are you ambitious? 너희들은 야망이 있니? 없니? 야망이 있다면 A야. 이거 확통 수업 시간에 배우는 AAC, BBC 표라는 건데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전체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일단은 A냐 아니냐. 자, 얘가 지금 이제 야망이 있다면 A고요. 여러분들은 야망이 없다면 A, C입니다. 야망이라는 거는 일단 욕심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고 싶다. 나는 바뀌고 싶어.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 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들 수학을 잘하니 못하니? 두 번째 질문. Are you over 69? 자, 너희들이 69 위에 있는가? 선생님, 지난번 캐스트에서 69 이하 티긋 금지. 자, 이런 캐스트 올렸었는데 69점 위에 있는가? 윗동네에 있는가? 자, 위에 있으면 B. 밑에 있으면 B, C. 자, 이걸 이제 확통해서 배우는 그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건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있어. 만약에 50만 명 있다 그러면은 뭐 야망 있는 사람 25만 명, 야망 없는 사람 25만 명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50만 명 중에 69 이상 뭐 10만 명, 아닌 사람 뭐 40만 명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냐 요거냐에 의해서 한 번 1차 분류가 되고 그 다음 얘냐 얘냐에 의해서 또 2차 분류가 되겠지. 자, 이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정리 한 번 다시 해볼게. A는 야망 있음, A, C는 야망 없음, B는 수학 잘함, B, C는 수학 못함. 자, 이제 분류가 대충 됐죠. 그죠? 뭐 애매한데 싶은 사람은 오늘 한 쪽 이제 정해보세요.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오늘 캐스트의 제목이 A, B, C예요. A, B, C를 위해서 선생님이 5년을 준비했다. 자, 과장된 표현이 아니야. 뭐, 뭐, 내가 잘한다고 표현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준비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A, B, C를 위해서 5년을 준비했는데 A, B, C가 아닌, 아닌 학생들은 나가셔도 돼요. 끄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뭐 요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위로 점점 좀 올라가시면 되고 선생님 그 작년까지 했었던 커리큘럼 이름이 이제 실력지상주의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실력지상주의죠. 수학을 잘하고 야망이 있다. 여러분들 뭐 의대를 가고 싶다. 서울대 컴공을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실력만이 여러분들을 살아남게 할 것이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야망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또 다른 야망이 아닌 다른 꿈이 있을 수 있잖아. 본인이 생각한 어떤 행복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응원합니다.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요 친구들. 뭐냐면 야망은 있으나 수학은 못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상과 현실의 갭이 가장 크고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괴로움이 많은 학생.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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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이 학생들. 그 학생들만 남고 나머지는 가 일단. 바이바이.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 ABC들만 이제 뭐였지? 자, 첫 번째. ABC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선생님이 5년 동안 준비했다는 게 뭔지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야. 어려운 수능에 여러분들은 취약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수능이 엄청 쉬워요. 쉬웠다는 거는 약 10년 전부터 해서 5년 전까지 그러니까 2013, 14, 15, 16, 17, 18 이때가 수능이 굉장히 쉬웠던 시대야.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최고로 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킬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킬러라는 말이 만들어진 건데 다른 문제들은 정말 할만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등급컷이 어떤 시기였냐면 그때는 뭐 2015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컷이 100점, 2등급컷이 96점 이랬던 시절도 있었어. 근데 뭐 그건 이제 진짜 극단적인 거고 예를 들면 이제 92가 1등급이고 88이 2등급이고 뭐 80이 3등급이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뭐 이렇게 등급컷이 막 나와버리는 거야. 1, 2, 3, 4등급.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3등급만 받는다 하더라도 80점, 84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84점을 받았다 치자. 이거 수학 잘하는 거니 못하는 거니? 3등급이니까 뭐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여기서 76점을 받았다? 그럼 4등급이야.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3등급이면 몇 점이야? 지금 4등급은 몇 점이야? 지금 4등급이면 50점대까지 떨어지잖아. 그럼 예전 4등급이나 지금 4등급이나 4등급 똑같은 4등급이거든? 근데 지금 4등급 받아서 50점 받으면 수학을 엄청 못하게 느껴지는데 이때는 4등급 받아도 76점이면 좀 잘하는 거 같잖아. 그치? 느낌이 좀 달라. 주변에다가 내가 야, 너 수학 왜 이렇게 못해? 어, 나 아니야. 나 이번에 그래도 84점 받았어. 나 진짜 그거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나 88이야. 이런 게 이제 통했었는데 이제는 어때? 이제는 안 통하는 거야. 그게. 아예 안 통해. 그러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막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순이야. 이제 과거. 자, 이게 이제 비포야. 비포, 수술 전 비포. 자, 그래서 요기에 어떠냐면 진짜 잘하는 사람 조금 못하는 사람이 다 몰려있는 거죠, 여기.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진짜 이때는 어땠냐면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힐 수 있잖아요. 15번 같은 거 딱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84가 88이 되는 거야. 기억리는데 이거 찍었는데 맞았어. 92가 되는 거야. 마지막 30번 문제 주관식인데 숫자 어떻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96점이 되는 거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는 거지. 그래서 아, 내 현실은 지금 굉장히 바닥이었으나 갑자기 어떻게 돼? 서울대를 휙 가버리는 일이 이때는 생긴다. 자, 이게 애프터란 말이지. 요즘. 요즘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럼 3등급이나 4등급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운으로 한두 문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좁아졌니? 커졌니? 그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여기인데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럼 거의 점수를 두 배 가까이 올려야 돼. 40점을 올려야 된다고. 이때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도해볼 여지라도 있었어. 근데 이제 야망이 없으면 괜찮아요. 수학을 좀 못해도 왜냐하면 희망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거든. 아, 그래. 나 4등급이야. 그래, 5등급 아니니까 잘 됐네. 4등급 받았다. 4등급이어서 조금 더 잘 봐가지고 이거 걸쳐야 돼. 3등급 컷에 걸렸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3등급 받나? 이렇게 3등급 받나? 사실 똑같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 가는 건 큰 차이가 없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받는다. 기분의 문제지 사실. 이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80점점수가 낮으니까 더 못 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 똑같은 4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야망이 없으면 뭐 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계획이 없어.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렇게 안분자족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ABC들 ABC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은데 벽이 더 커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 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뭐하게 돼?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첫 번째야. 어려운 수능에 취약하다. 두 번째는 들을 수업이 많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야망이 있기 때문에 1등급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여러분들은 다 들어버려. 뭐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지. 이해 안 돼도 노력으로 극복하면 되고 나는 어차피 1등급이 목표니까 올라갈 거니까 내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4등급에 있든 5등급에 있든 어차피 다 올라갈 건데 뭐 미리 들어도 되지 뭐. 내가 쟤네들보다 꿀릴 게 뭐야. 나 그래도 예전에 공부 좀 했다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업이 많아요. 폭이 넓어. 상위권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또 중앙위권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 그러면 밑에부터 위에까지 내가 뭐 필요하면 이 수업도 듣고 근데 보통 어떤 수업을 듣게 돼? 여러분들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중앙위권을 위한 수업을 잘 듣지는 않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내가 진짜 개념이 너무 없다 싶을 때는 뭐 밑에 걸 잠깐 듣지만 잠깐 듣고 나면 이제 좀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들을 수업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 잘 들어봐. 자, 들을 수업이 실은 없다. 이게 이제 뭐 업계의 비밀까지는 아니고 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모든 그 수학 수업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 타겟 아니면 이쪽 타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모 1, 세모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상 혹은 뭐 최상위권, 극상위권 대상으로 하고 뭐 메디컬 목적으로 한다던가 어쨌거나 얘는 어려워야 돼. 그리고 이제 강사 입장에서도 필살기를 많이 보여줘야 돼. 필살기. 필살기라는 건 뭐냐면 애들이 봤을 때 일단 오오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냐. 자, 뭐 선생님이라고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나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요즘은 보통 이제 뭐 노베이스대상으로 수학을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러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은 정시로, 정시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원서를 두 장을 썼어요. 세 장을 안 쓰고 두 장을 썼다고, 두 장을. 그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까? 두 장을 썼다는 거?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들어. 왜냐하면 두 장을 쓴다는 거는 한 장을 그냥 버리겠다는 건데 버려도 됐죠, 나는. 왜? 난 어딜 써도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공대랑 연대회대를 써서 둘 다 합격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공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가게 됐고. 또 뭐 고등학교 때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고3 때 항상 뭐 학교에서 1등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지역 전체에서 1등을 하고 뭐 강남교육청에서 상을 받고 뭐 이랬으니까 굉장히 잘해. 나도. 수학을 못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선생님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만 대단한 게 아니고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뭐 서울대학교 어딜 나왔다. 수학과를 나왔다.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필살기들. 엄청난 스킬들. 이런 것들을 막 팍팍팍 구사를 하고 문제도 어려운 걸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실력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내가 쉽게 풀리면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고 틀려야지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죠. 맞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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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는 알겠지만 20%는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틀리도록. 근데 내가 설명해 주면은 짜잔 엄청 쉽지. 너희들도 이렇게 하려면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런 약간 그 퍼포먼스 위주라던가 정말 그 트레이닝 위주. 진짜 어려운 걸 풀게 하기 위한 트레이닝 위주. 반대로 이제 이쪽 수업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수업이 그냥 웃겨야 돼. 웃겨야 돼. 왜 그러냐면 야망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그냥 듣는 거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수험생이니까 듣는 거고 부모님이 들으려 하니까 듣는 거고 친구가 들으니까 듣는 거고 지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듣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는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제 생활이 끝나고 어딘가 대학을 가 있겠지. 하지만 그 다음에 내 행복은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막 어려운 문제를 풀고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이제 드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냐면은 막 실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 웃겨야 되고 일단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앉아있게는 만들어줘야 돼. 자 그게 또 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대부분의 수업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수능이 쉬웠던 시절에는 이 오늘의 주인공 ABC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요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수능이라고 했잖아 아까. 얘네들이 그냥 한 덩어리기 때문에 어차피 30문제 중에 27문제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싸움이라 얘네들을 나눌 필요가 없었고 여기 이거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그냥 들으면 돼. 뭐 들으면 좀 얘가 좀 꿀리겠죠. 수업을 잘 못하니까. 근데 꿀리더라도 또 운 좋으면은 또 이거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보통 그때는 재수삼수하면은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이게 뒤집혀요. 점수가.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30점, 아니 3등급이 92점이야. 그럼 진짜 3번 수능 보면은 96, 100이 안 나올까? 나올 거 아니에요. 88이 3등급이고 84가 3등급이면은 2번, 3번 보다 보면은 진짜 확률적으로라도 운이 좋아서라도 찍은 게 맞는 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을 위한 수업이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18년 6월이에요. 선생님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강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선생님 Q&A에다가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학습 Q&A니까 나 개인적인 질문은 Q&A에서 내가 답변을 해주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Q&A에서 얘기해줄게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경험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강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수능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쉬운 수능이던 시절이야. 그런데 한 3년 정도 내가 강사를 하고 나서 딱 분위기가 바뀐 게 내가 느껴진 거야. 내가 선생님이 이제 촉이 있거든 그런 거. 그래서 2018년 6월에 딱 평가한 목요사를 봤는데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지금까지 이어져갔던 그 수능의 기조가 바뀌나 보다라는 걸 나는 느꼈어. 그래서 딱 그때부터 선생님이 설명회 같은 걸 하거나 수업을 들을,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자, 이제부터는 수능이 바뀝니다. 예전같은 수능이 아니에요. 킬러 위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준킬러 위주가 아니에요. 수능이 그냥 앞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수능에 변별력이 생길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왜 변별력이 수능이 없어졌냐면은 아무래도 입시 정책 자체가 수시 위주로 갔었거든. 그래서 수시를 이제 키우려 그러면은 수능이 무력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학종이 더 어... 더 중요했었지. 뭐 자기소개서도 더 중요했었고 지금은 그게 많이 좀 축소가 됐잖아. 그러면서 수능 위주도 커지기도 하고 뭐 정시 확대 기조가 있기도 하고 이런데 정시를 진짜 최소화시키던 그런 시절에는 수능이 그냥 무력화되면서 약간 자격시험처럼 바꾸자. 이런 정책이었는데 또 그게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몰라도 되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아 앞으로 이제 수능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CR도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흐름이 딱 시작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처럼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앞서가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승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땐 나는 지금만큼 유명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내가 나타나서 무슨 선지자처럼 야 수능이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뭐라고?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 지금 5년이 딱 지났는데 수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2017, 18 이때랑 그 전하고 지금 수능은 뭐 문제 형식 자체가 바뀐 건 뭐 당연하지만은 난이도라든가 등급컷이라든가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뭐 다른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이제 이 학생들의 존재가 굉장히 애매하게 붕 떠버린 거야. 근데 나는 이제 2018년 6월에 바뀐 거를 딱 느꼈으니까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만들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 들어오기로 이미 결정이 됐을 때야 예전에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사교육 시장은 특히 이제 수학 강좌는 다른 과목은 잘 몰라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낀 학생들이 들을 수업이 없다. 이 중간에 낀 학생들은 그냥 웃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해.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을 위한 수업을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쫓아가더라도 구멍이 숭숭숭 떨려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썰린다.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똑같이 14번을 가르치더라도 아주 잘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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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서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14번을 안 가르치는 게 맞는 거고 얘네들은 14번을 그냥 빠르고 아주 정확하고 스킬풀하게 스킬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게 맞는 거라 그러면 얘네들은 그 14번을 쪼개서 그걸 위한 개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69이야, ㄷ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를 빼놓고 탄탄하게 다지면서 올라가서 나중에 어려운 거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훨씬 더 손이 많이 간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잘 만들면 돼? 이쪽은 그냥 자료 수집해서 문제 잘 만들면 되는 그거라면 이쪽은 정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PT를 해줘야 되는 홈트련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인 거지. 근데 그게 2018년 6월 이후부터 이게 점점점점점점 커지다가 본격적으로 쇠기를 팍 박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된 그 계기 코로나가 있었잖아, 코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공부를 여러분들 선배들보다는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뭐 학습 능력이 저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학습 능력 저하라는 거는 모두가 똑같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다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꼭 코로나만의 이슈는 아니고 내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짧은 거, 직관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복습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지. 여러분들 또 다른 부분으로 진화를 한 거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은 뭐 학습 능력이 저하됐으니까 너희들이 빡대가려 모자란다. 이렇게 어른들이 평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른들이 더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훨씬 더 잘 봐. 그치 않아? 그러니까 동영상을 볼 때 그 독해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글을 못 읽는다 그래가지고 뭐 문해력이 떨어지니 뭐 멍청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른들이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능력이 많이 키워진 거지.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은 진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수능 시험은 뭐 형태가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글을 읽고 봐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불리하게 된 거는 맞지.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뭐 어찌저찌 해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이 격차 더 커진 거야. 지금 이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더 커졌죠? 수능은 더 어려워졌지? 근데 그 와중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바뀌었을까? 이 체제가 바뀌었을까? 5년 동안? 5년 동안 뭔가 새로운 수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 5년 동안 이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야. 양극화 돼 있어요. 진짜 잘한 학생들을 위한 어려운 수업과 진짜 못한 학생들을 위한 그냥 쉽고 재밌기만 한 수업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업이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없다. 다음 세 번째 문제점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휘둘리기 쉽다는 거예요. 휘둘리기 쉬워요. 휘둘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쪽에 있으면 휘둘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싶은데 거의 다 왔거든. 그냥 눈앞의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그래. 나는 뭐 즐거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생겨.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되게 좀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겠어? 자꾸 이쪽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왜? 내 주변을 봤는데 나는 지금 60점대인데 내 주변에 90점이 듣고 있는 수업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거를 듣고 싶겠지. 내 친구가 문제를 풀고 있으면 나도 그거를 풀고 싶겠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얘네들을 위한 수업을 하는 수업을 만드는 뭐 강사든 뭐 문제집이든 뭐 출판사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너희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야, 너희도 어차피 올라가고 싶잖아? 올라가고 싶으면은 너희들도 이걸 해야 돼. 하다 보면 언젠가 잘하게 돼. 라고 얘기를 한다? 야, 그거에 여러분들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거 진짜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의도적인 기만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내가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그거 내가 지금 반성하는 부분인데 수학을 못한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막 풀게 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우쳐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라고 나도 믿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 선생님은. 근데 뭐냐면 만약에 그럼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얘네들을 위한 수업을 따로 만들고 얘네들을 위한 수업을 따로 만들면 되지. 왜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되게 편의적인 거지. 강사 입장에서 얘네들도 수업을 만들고 얘네들도 수업을 만들면 두 배로 수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에 좋냐면 실적 만들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가스터디 와서 여러분들한테 육구 이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의대 가고 서울대 갈 애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1년이 지나고 나도 내 학생 중에서 어디 의대에 붙었어요. 이런 학생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강사로서 사실은 되게 뭐랄까 뭐랄까 손해라면 손해인 거지. 왜냐면 나도 예전까지는 최상위권 대상으로도 수업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매년 의대를 보내고 매년 최상위권 학생들을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그런 학생들 이제 갈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걔네들과 너희들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수업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필요한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뿐만이 아니야. 운동을 한다 쳐도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가서 헬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헬린인데 헬창들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PT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걔네들이 무게를 막 이만큼씩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만큼씩 들다 보면은 키워질 거예요. 그게 되겠니? 하다가 다친다고 몸을 다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생각하는 트레이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본기부터 차근차근하고 자세도 잡아주고 기초 체력도 키워주고 이러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차근차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프로들을 위한 보디빌더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한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또 반대로 헬스장 갔더니 그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운동 잘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어머니들하고 같은 반에 편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나게 뛰어노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로 오는 거야. 어려운 거 싫어하지 일로 와.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님들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뭐 떡볶이라도 마라탕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야망이 있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헬스장에다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으로 그 헬창들을 위한 클래스 그 어머님들을 위한 클래스 중간에 낀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헬창이 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어떡하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 PT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왜? 분명히 이제 나도 다른 데서 수업을 할 때 애들도 나를 아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승효는 실력지상주의하면서 막 메디컬 합격 이런 것도 했었고 이 사람 자체가 스펙이 되게 좋고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뭐 중하위권 노베이스 이런 얘기를 할까? 노베이스에 맞는 선생님인가? 수업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쪽에 어울리는 수업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나는 수업 시간에 썰 같은 것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거의 얘기 안 해요. 수업에 진짜 도움되는 거 말고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만 해. 왜? 이 야망이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 너희들 이제 이런 수업들은 막 선생님들이 막 뭐 썰 얘기 많이 해주지? 그치? 자 너희들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다. 얘네들은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잠깐 듣고 쉬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해야 돼. 그렇잖아. 그렇지만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끌고 갈 퍼스널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지.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들어오면서는 아예 그냥 마음을 먹은 거야. 아 나는 얘네들을 위한 수업을 할 거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수학을 못하는 이과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과가 꼭 뭐 미적이냐 기하를 선택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는 수학을 좀 잘해서 1등까지 올라오고 싶어. 2등까지 올라오고 싶어. 이런 학생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예전까지는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나 각성했다. 요즘 나 정신 차렸어. 나는 이제 야망을 좀 가져볼 거야. 내가 언제까지 6등급일 수는 없잖아. 나도 한다면 한다. 각성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야. 어쨌거나 선생님이 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5년 동안 준비한 거다. 2018년부터 진짜 이것만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준비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럼 이승효는 누구 수업이랑 비슷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슷한 수업을 앞으로 최소 2, 3년간은 찾을 수 없을 거다. 나는 누구의 아류도 아니고 누구를 카피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선생님 같은 수업을 한 사람은 없었다. 역사상 없었다.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없어. 강사들이.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말이죠. 이 학생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과들은 진짜 찐 문과들을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를 누가 했냐면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가르쳤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한다? 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한다. 선생님의 프로필을 봐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서울대 컴공원 졸업했지만 도쿄에 대해서 음악 대학원을 전공했잖아. 문과의 끝, 이과의 끝 내가 다 경험했고 그동안 이제 수업하면서도 문과 학생들, 나영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성적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선생님이 일을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믿으셔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 아 그거 누가 그 Q&A에다가 질문을 그렇게 남겨줬어요. 선생님은 그 노베이스 학생들을 좀 끌어올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Q&A에다가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 이제 그 부분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여기서 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상승효과를 만들어 보자 야망이 있으나 수학을 못 했었다면 이제는 수학을 잘하는 상태로 만들어 보자 자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 상승효과 상승효과 3.5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DB 3.5까지 전부 다 이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에요. 자 자세한 내용은 커리큘럼 영상이나 Q&A 게시판 혹은 수강평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Q&A에다가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A에는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한 상담 혹은 공부를 위한 질문 자 그런 거 남겨주시면 돼요. 자 파이팅 하자고 자 1년 동안 파이팅해서 꼭 꼭 올라가보자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